1년 동안 모은 총의 점수로 정폭장 상자 300개를 까보았습니다. 상자깍 녹화일은 27일 오전 7시 26분이었습니다. 그럼 정폭장 상자 300개 가보겠습니다. 29개의 8대 동전 주머니 5개가 나왔습니다. 까는 도중 갑자기 10M에서 175M이 떠버렸습니다. 뭔가 큰게 뜬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 알비언 최고 득템인 맘모스가 떠버렸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82개의 8T 21개 111개의 8T 29개 맘모스가 한개 더 나오길 기대해봤습니다. 141개의 8T 41개 나왔습니다. 정폭장 상자 159개 남았습니다. 178개의 8T 51개 나왔습니다. 205개의 8T 58개 나왔습니다. 점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237개의 8T 59개 나왔습니다. 31개에서 8T 돈 주머니가 꼴랑 1개 나왔습니다. 277개의 8T 67개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상자는 23개 정폭장 상자 총 300개 모두 열었습니다. 8T 돈 주머니는 총 68개가 나왔으며 총 금액은 270엔 정도 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과연 당첨자는? 168개 아니죠? 68개와 69개는 없어서 67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감성제로님 670개 어림도 없죠? 1원만님 67개 너무 많았습니다. 주하노님 67개 제일 근사값으로 당첨되셨습니다. 마트록에서 준호한님 만나 당첨금 10엔 바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정폭장 점수 열심히 모아서 만모스 득템하세요!